여기서 빠진 사람은 패밀리가 아니에요? 형민씨 아니에요 서현씨 정민아 이쯤에도 확실히 형민씨가 알려줘야겠네요 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김백진 그 놈이 또 전화했어 김백진 그 놈? 정남준 그 새끼가 또 전화로 장난지 같은 거 하고 있어 박 실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불러문에 있습니다 아빠 혼자 나온 거야? 서현이 내 딸 아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최서현이 아빠 딸이래 왜 자꾸 서현이가 당신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? 서... 서현이...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정신병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